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스플라이스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 강좌에서 작성했었던 하네스 1번 있죠 하네스 1번을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열어서 이 환경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이어 작성 명령을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 와이어 작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범주하고 이름은 요거는 그대로 가구요 자 여기서 어디를 하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1,2,3,4,5,6,7,8번 있죠 8번 8번에 요기 보이는데 8번에 257번의 핀 요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J12의 핀 3번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나가게 되구요 이렇게 확인해봐요 아멘